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국률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동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누가복음 1장에서 2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을 사모하는 두 여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인류 역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사건이 시작됩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누가복음의 지필 배경과 지필 목적 그리고 지필의 방법을 상세히 밝히며 시작합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음서를 기록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로마 제국의 고위층이었을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관한 중요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위해 지필한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역사가답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처음부터 역사 순서대로 자세하고 상세히 기록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세례 요한의 출생 예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놀라운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제사장 사가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세례 요한은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탄생 이야기는 사가리아에게 나타난 주의 사자의 전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사자인 천사는 사가리아에게 나타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전하는데 이는 사가리아의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주신 요한에 대한 말씀은 마치 나시리네의 규정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요한은 말라기에서 예고한 선지자 엘리아였습니다 천사가 사가리아에게서 태어날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에도 사가리아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가리아가 천사의 말대로 한동안 말을 못하게 된 것은 사가리아의 의심으로 인한 징벌이기도 했지만 사가리아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표적이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이 생후 8일째 한례를 받는 달 사가리아의 입이 열리고 천사의 예언대로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정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소식이 온 유대에 퍼지면서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가리아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준비됩니다 세례 요한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성전이 아닌 빈들에서 생활합니다 세번째 포인트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은 8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로마 황제의 호우적 명령이 맞물린 이야기입니다 누가 보금 2장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렘에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의 베들렘 탄생은 놀랍게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요셉이 해산을 앞둔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렘까지 간 이유는 당시 로마의 황제 옥타비아 누수가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모든 식민지 사람들에게 정해진 날까지 반드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포인트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바쳤고 베들렘의 목자들은 경배하고 찬양했으며 시몬은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들렘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한례를 받고 천사가 말한 대로 이름은 예수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후 정해진 때가 이르자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첫 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속전을 바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 율법에 따라 산모인 마리아도 정결 예식에 따라 어린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했지만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는 법에 정해진 대로 비둘기 두 마리로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이렇게 아기 예수님의 한례와 정결 예식 그리고 산모인 마리아의 정결 예식까지 모두 행하자 시몬과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누가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부모와 함께 해마다 제사장 나라의 유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열두 살 때의 예수님 일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 함께 제사장 나라 율법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두 살 되던 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셨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교육법으로 토론하며 대화를 하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의 대화를 들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다섯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극률,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296일 누가복음 1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유대왕 헤로 때에 아비아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리아여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리아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양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리아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연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리아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됨에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린 나사네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돌아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보로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뵈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지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아의 집에 돌아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잔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조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미라 보라 이제 우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 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죽여서 그를 크게 극률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래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래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얘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이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상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미러라 그 부친 사가래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위세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이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더다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주의 사암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애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화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누가 보금 2장 그때 가해사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라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임으로 갈릴린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렘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으미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도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바라되 이제 베들렘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레알 8일이 되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르라 모세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회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모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모니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오 이방을 비추는 빛이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모니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귀를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